안녕하세요 ITKX의 강의하는 미카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2021년 C형 가방나라 쇼핑몰 판매현황 이라는 문제를 풀어 볼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공통사항 먼저 보시면요 시험시간 60분 1시간 입니다 자 수험번호 성명으로 저장 이거대로 똑같이 입력해 주셔야 되구요 자주 저장하세요 어 4단계 1작업부터 4작업까지 순서대로 할거구요 순서대로 작성 하셔야지 저기 감정없이 진행됩니다 모든 작업시트 a열은 열러비 1 그래서 1 2 3작업까지는 다 열러비 1로 작업해 주셔야 되구요 나머지는 적당하게 예시 나온 대로 눈으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감정 없습니다 테두리는 출력상태 같이 작업하세요 특히 1작업 그리고 4작업 같은 경우는 테두리 잘 보시고 똑같이 맞춰주셔야 되요 자 나머지는 출력상태 같이 눈에 보이는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1 2 3 4작업 1은 정확하게 띄어쓰기 없이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공통사항 다 아실거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자 1작업입니다 표서식 작성 및 각계산 자 표서식 작성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시험지 받으시면 출력상태 먼저 보이실 거에요 출력상태 요 내용에 따라서 엑셀에 입력을 할 건데 엑셀을 먼저 실행을 하시면요 자 엑셀 짠 하면 다 이 빈시트 나옵니다 통합문서 1에 시트 1 저장 먼저 하세요 수험번호 성명으로 저장하시고 그리고 나서 작업 시작하시면 돼요 자 모든 시트 열러비는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A열 오른쪽 클릭 열러비 1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름 먼저 저장할게요 시트 이름 여기요 시트 이름 더블클릭하면 수정돼요 그래서 제 1작업 하고 엔터 쳐주시면 저장됩니다 자 1 2 3작업은요 다 똑같이 진행돼요 그래서 자 1작업에서 컨트롤 왼손으로 컨트롤 누른 채로 얘를 드래그 끌어주면요 이렇게 화살표 받아왔다 하죠 음 놓으시면은 생겨요 이름 바꿔줍니다 제 2작업 또 한 번 더 제 3작업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4작업은 안 만들 겁니다 4작업은 따로 할 거라서 1 2 3작업만 똑같이 다 A열 1로 맞춰준 걸로 진행하시면 돼요 다시 1작업 돌아왔어요 자 1작업 이제 이 그림 아니 이 출력 형태대로 똑같이 입력을 할 텐데요 요 윗부분 여기는요 따로 작성할 거라서 가장 기초 데이터인 요 B4부터 J14 있는 요 네모 안에 있는 요 부분들을 똑같이 여기에 써줄 거에요 그러니까 B4 여기서부터 입력을 시작하겠죠 개인적으로는 이거 입력하실 때 직접 다 타이핑 하면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실제로 시험 보실 때 타이핑하는 연습 안 하시고 하다가 기능적인 것만 연습하시다가 막상 가서 타이핑 때문에 시간 엄청 뺏기시는 분들 많은데 사전 연습하는 팀 치고 연습하시는 게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거에 도움이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 직접 입력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혹시나 시간이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아래 링크 하나 남겨 놓을 거예요 거기에 이거 예제 자료 기초 자료 다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요렇게 줄 거에요 요렇게 돼 있는 자료를 드릴 테니까 요걸로 연습하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내용 입력 다 했으면요 일단 얘네들은 높이가 다 달라요 요 높이들이 그래서 눈에 잘 보이게 높이 먼저 바꿔 줄게요 자 전체 데이터 여기 요기 부분을 잡고요 이 1 2 3 4 있는 요 부분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행 높이 있습니다 행 높이에서 전체 행 높이 20으로 맞춰 볼게요 자 1 2 3 열은요 1 2 3 행 1 2 3 행은요 다시 1 2 3 행은요 행 높이 25 4 행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33정도 하는데 이번엔 좀 낮게 30정도 할게요 지금 제가 불러드린 이 수치는요 정확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눈대중으로 얘랑 비슷하게 만들려고 제가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정도 만든 거고 여러분들은 다르게 하셔도 이거는 크게 감점 없습니다 얘랑 비슷하게만 만드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보니까 요정도가 딱 적당하다 싶더라고요 자 되셨으면요 이제 얘랑 비슷하게 만들어 줄 건데 기초 자료 자 얘 두 줄이죠 이거 쓰신 분들 아시겠지만 두 줄 어떻게 만들어요 자 고쳐줄 거에요 F2 누르거나 더블 클릭하시면요 고쳐집니다 자 두 줄로 갈 경계선 여기겠죠 양과 가로 사이 여기에 커서를 놓고요 왼손으로 ALT 그리고 ENTER 치면 두 줄 됩니다 짠 됐죠 밑에도 마찬가지 여기도 그러네요 그렇죠 여기 두 줄 자 여기도 두 줄인데 이거 복사해서 써도 돼요 복사해서 붙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똑같이 ALT ENTER 쳐도 됩니다 자 보시니까 아까 4행 제가 30으로 맞춰져요 여기 행 높이 보면 30 맞춰놨잖아요 그래서 얘는 두 줄로 보이는데 밑에 보면은 이렇게 안 보이죠 그래서 얘도 행 높이 30 맞춰주면은 적당히 눈에 볼 수 있게 맞춰진 거 같아요 그렇죠 높이 됐고요 자 다음은요 얘네 선 좀 맞춰줄게요 이 선 그리기 선생님 여기 선 다 있는데요 얘네들은요 사실 눈에 보기 쉬우라고 선이 있던 거고요 프린트 하시면은 이렇게 다 흰색으로 나와요 높은 선 보이면 이렇게 선택해서 수정하기 편하라고 이 선이 보이는 거고 이거는 실제로는 없는 선입니다 그래서요 자 여기 보이는 대로 이 네모에다가 전체 선을 다 그려줄 거고요 선 그리기는 총 4단계로 합니다 전체 선 그리기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위 옆에 아래 또 옆에 보면은 다 두꺼운 선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에 다시 두꺼운 테두리 그려줄 거고요 그리고 가운데도 있어요 여기 얘네들도 두꺼운 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잡고 위아래 그리고 양옆은 원래 두꺼웠으니까 이 전체 테두리를 두껍게 할 거고요 여기 X 있죠 X도 선으로 그린 거에요 그래서 총 4단계로 할 겁니다 자 해볼게요 자 먼저 전체 데이터를 잡았어요 자 이 전체 데이터에요 여기 보시면은 선 있습니다 선 그리기 자 테두리 모든 테두리 여기 있어요 모든 테두리 클릭 오우 선 생겼어요 자 요 상태 그대로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짠 하면은요 봐봐 여기 두껍게 되어있죠 자 한 번 더 요 안쪽 안쪽 내용을 잡으면요 여기도 양옆은 원래 두꺼웠어요 지금 그렇죠 여기 두꺼웠잖아 그리고 위아래 이번에 두껍게 할 거에요 그래서 얘도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그려줍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됐죠 자 마지막 여기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 두 칸이에요 여긴 한 칸인데 왜 두 칸이에요 아 얘는요 이거 합쳐줘야 돼요 보시면은 여기 합쳐져 있죠 여기 합쳐져 있죠 여기 합쳐져 있죠 여기 합쳐져 있죠 그리고 여기도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네 군데 합쳐야 돼요 보시면 하나 둘 셋 칸 합치는 건 여기 있어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보이시죠 클릭 여기도 세 칸 클릭 여기 두 칸 클릭 여기 세 칸 클릭 이거는요 항상 똑같아요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몇 번 연습하시면은 금방 하실 겁니다 총 네 군데 하나 둘 셋 네 군데 합쳐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합쳐졌으면은 여기 그리던 거 X 마저 그릴게요 합쳐진 거 여기에요 여기에 어떻게 그렸냐면은 아까 테두리였잖아 테두리 짠 보니까 X가 없어요 어디냐면 다른 테두리 다른 테두리 보면요 테두리에 여기 대각선 있습니다 대각선 클릭 여기도 대각선 클릭 X 됐죠 확인 하면은 X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테두리는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됐으면요 이제 대충 됐고요 가로도 바꾸고 싶은데 일단 정렬부터 하고 바꾸려고요 조금 이따 바꿀게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됐으면요 아 여러분들 여기는 % 나와 있는데 여기는 저 입력할 때 제가 이렇게 입력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5% 하면은 %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위에 % 눌러주면 돼요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 선생님 여기 쉼표 쉼표 써야 되는데 왜 안 써요 쉼표는 마지막에 한 번에 그냥 다 찍어줄 거라서 안 건드리셔도 돼요 쉼표는 괜찮습니다 자 됐어요 이제 조건에 첫 번째부터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모든 데이터의 사실계는 글꼴 굴림 11포인트래요 자 하나씩 갑시다 모든 데이터 모든 데이터의 글꼴 글꼴 하는 거 두 가지 방법 여기 화살표 클릭해서 골라도 돼요 그래서 클릭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게 싫다 하시면 여기 클릭하면은 잡히죠 여기에 블링하고 엔터 엔터 지어도 바뀝니다 두 가지 중에 편한 대로 하세요 둘 다 맞습니다 11포인트 그대로 11포인트 맞고요 그래서 이거 완성 여러분들 시험지에 마음껏 낙서 하세요 어차피 시험지 못 갖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출하고 나와야 되니까 마음껏 낙서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지워 주시고 그래서 다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셔서 빼먹은 거 없이 하시면은 쉽게 A등급 맞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렬은요 숫자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이래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요 전체 다 가운데 정렬 하고요 그리고 숫자 회계만 오른쪽 정렬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 볼게요 자 전체 전체 데이터를 가운데 정렬 할게요 전체 데이터 지금 잡혀 있네 정렬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가운데 정렬 가운데 클릭 다 가운데로 맞춰졌죠 그리고 나서 회계 숫자 이런 애들만 오른쪽 정렬 하라는데 어떤 게 회계 숫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럴 때는요 이걸 보세요 원래 있는 거 보시면은요 얘는 가운데 있죠 얘도 가운데 있고요 가운데 날짜도 가운데네 할인율도 가운데구나 얘들도 숫자로 지급하지 않네요 판매가 보시면은 오른쪽 정렬도 있죠 판매량 보시면 오른쪽 정렬도 있죠 아 가격하고 개수는 오른쪽 정렬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오른쪽 정렬이에요 정렬 아까 여기 있었죠 오른쪽 정렬 그렇죠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오른쪽 정렬 눌렀어요 자 오른쪽으로 다 모였어요 자 이제 똑같나요 이거랑 똑같나요 아니에요 물론 쉼표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거 말고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가 한 칸이 떨어져 있어요 여기도 얘도 그렇죠 여기 한 칸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은요 얘는 안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얘네 서식 자체가 틀린 거예요 위에 보면은 여기 일반 돼 있거든요 예를들어 이거 보면 백분율 돼 있어요 얘네가 어떤 서식인지 날짜 돼 있잖아 서식인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이 서식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바꾸는 건 아닙니다 서식은 이걸로 안 할 거예요 항상 ITQX에서는요 이 숫자 회계 서식은요 무조건 이거 눌러주면 돼요 쉼표 쉼표 클릭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오른쪽에 여기 조그맣게 한 칸 떨어진 거 보이시죠 한 칸 떨어지고요 쉼표가 자동으로 눌러집니다 그래서 쉼표 처음에 입력하실 필요 없어요 다 정렬하시고 오른쪽 그 뭐야 오른쪽 정렬하시고 쉼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지금 여기까지 다 한 것 같죠 빼먹지 마시고요 여기서 여기서만 끝낼 게 아니라 여기 숨어있는 애들 있죠 1 2 3 4 5 6 얘네들은요 왜 입력 안 했냐면 이따가 함수 입력할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어차피 지울 거라서 입력 안 했고요 자 이거 판단하신 다음에 여기 안 보이는 애들 있죠 얘네들도 같이 판단해서 지금 바꿔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되면 잊어버려요 자 순위 같은 경우는 가운데 정렬할까요 오른쪽 정렬할까요 얘네들은요 숫자 회계 아니고요 그냥 1등 2등 3등 가운데 가운데 정렬할 거예요 B고 내용이 들어가겠죠 이것도 숫자 아닐 거고 자 판매가 가는 가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른쪽 정렬에 쉼표 이거 들어가야겠죠 회계서식 판매량 판매량도 이거잖아 이거 두 개가 여기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오른쪽 정렬 여기 있죠 오른쪽 정렬 클릭 쉼표 클릭 해놓으면 지금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게 회계서식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서식이 적용될 겁니다 자 상품 코드 비어있는 거 뭐 필요 없고 숄더백 상품의 개수 몇 개 그렇죠 판매량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도 오른쪽 정렬에 쉼표 판매량 얘도 오른쪽 정렬에 쉼표 그러면 이게 매 시험마다 조금씩 달라요 안 보이는 곳에 어디가 회계서식인지는 매 시험마다 다르니까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판단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몇 번 하시면 돼요 자 해서 정렬도 끝 예외적인 거는요 출력 상태 참조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예외적인 거 지금 거의 다 했어요 선 그리기 높이 맞추기 이런 것들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볼 거니까 얘는 남겨둘게요 다음 제목입니다 제목은요 도형 육각형이래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가방나라주형을 판매 현황 있는 요거 요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요 제목을요 여기에 입력을 해 줄 건데 자 얘는 도형이래요 도형이 어딨냐면요 자 여기 삽입에 짠 일러스트레이션 위에 요게 요게 도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버전마다 좀 다르고 해상도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요 근처에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생긴 겁니다 도형 이중에 와 육각형 어딨어 어딨지 모르겠으면요 하나씩 아무거나 마우스를 가만히 있어보면 써있어요 평행 가변형 그쵸 이렇게 오려보면 엘자도형 이렇게 하면은 도넛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 찾는 거 시간이 별로 안 걸리니까 천천히 침착하게 찾으면 돼요 육각형은 아마 여기 있겠죠 짠 육각형 클릭 하면은 이렇게 십자모양으로 마우스 바뀝니다 정확하게 여기 크기 맞춰서 이렇게 막 그리면 되겠지만 그냥 대충 그려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고칠 거예요 자 그렸어요 하나씩 합시다 그렸어요 그림자를 하려 그림자 offset 오른쪽 이게 뭐야 도형 그려놓으면요 바로 위에 도형효과 있습니다 도형효과 클릭 그림자 있어요 그림자 보니까 여러가지 있네 어떤게 뭔지 모르겠는데 마우스 올려보면 또 가만히 있어보면 offset 오른쪽 아래 이렇게 나와요 모든게 다 그래요 그래서 offset 오른쪽이래요 요거네 그쵸 클릭하면은 여기 살짝 그림자 생긴거 보입니다 자 그림자 했구요 이 영화 작성하고 가방 아이고 가방나라 쇼핑몰 판매현황 이거 입력하래요 여러분 치세요 자 도형에서 오른쪽 클릭 보면 텍스트 편집 있어요 클릭하면은요 이렇게 커서 깜빡깜빡합니다 여기다 써주면 돼요 그쵸 자 입력할게요 짠 여러분 쓰셔야 돼요 자 이거 다 쓰시고 자연스럽게 버릇처럼 엔터 치시는 분이 있는데 안돼요 엔터 치면은 마우스 커서 여기 깜빡깜빡하죠 두줄된거에요 아닙니다 한줄만 하세요 여기까지 입력하신 다음에는요 ESC 한번 꾹 눌러주면 전체가 다 잡힙니다 아까는 여기 마우스 커서 깜빡깜빡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수정해도 여기만 바뀌어요 나머지가 안 바뀌는데 이 전체를 전체 도형을 선택해서 수정할거니까 ESC 한번만 꾹 눌러주면은 이게 점선에서 실선으로 바뀝니다 자세히 보세요 지금 점선이죠 그쵸 이 테두리가 점선인데 실선으로 바뀌어요 짠 이렇게 그쵸 됐으면요 이렇게 선택해놓고 입력한 후 다 했어 다음 서식 적응하세요 서식 뭐냐면 글골 굴림 24포인트 하나씩 합시다 글골 아까 했어 홈탭에 글골 굴림 이렇게 치셔도 되고 여기 찬해도 돼요 만약에 이렇게 저처럼 치실거면 오탄하면 안됩니다 글림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고요 몇 포인트 24포인트 24 자 그리고 검정이요 색깔 여기요 글씨 색은 이겁니다 검정 굵게 굵게 여기 있어요 이거 짠 여기도 마찬가지 마우스 올려놓으면 보여요 굵게 그쵸 채우기 노랑 채우기 노랑 짠 채우기 여기 있어요 자 노랑 이건가요 얘는 뭐에요 황금색이에요 이거 아니구요 정확한 색 채워주셔야 됩니다 정확한 색 어딨냐면요 여기 있어요 짠 노랑 마우스 올려놓으면 보여요 노랑 짠 자 그러면 여기까지도 다 됐네요 그쵸 여기까지 다 끝났으니까 어 그러면 다 입력했다 아이고 잘라야겠네 자 자 입력했어요 그럼 얘랑 똑같아요 딱 봐도 아니죠 일단 크기가 다르지 크기도 다르고 이거 뭐 보면은 얘는 지금 이 도형의 가운데 있잖아요 얘는 왼쪽에 올려있죠 얘 하나씩 바꿔 볼게요 정렬부터 얘 가운데 양옆도 가운데 위아래도 가운데 여기 보면은요 가운데 여기 위에도 가운데 그래서 가운데 맞춰졌죠 크기 대충 맞춰 볼게요 크기 일단 너무 크니까 줄여 맞나 이렇게 이렇게 상품 코드 있는데 B 여기 있는데 B 이만큼 맞추려고 보니까 어? 크기가 맞을 수가 없어 왜냐면요 괄호 이 넓이가 다르거든요 상품인거 봐봐 얘 글씨 다 잘려있잖아 그쵸 얘는 이만큼 남아있잖아 그래서 이 너비 한번 맞춰 볼게요 지금 상품 코드부터 B B열 부터 갑니다 상품 코드 얘도 바꾸는 거는 여기 예를 들어 B열 바꾸겠다면 B 옆에 끝머리에 보면 마우스 이렇게 바뀌어요 B하고 C 사이 여기 보면 바뀝니다 잡고 드래그 하시면요 바뀝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얘랑 비슷하게 맞춰 주시면 돼요 비슷하게 맞출때는요 옆에 워킹칸 이렇게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시고 눈으로 체크 자 적당히 맞춰졌어요 자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이거 크기 맞춰 볼게요 너비는 정확하게 안 맞춰도 돼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아 지금 학교에서 영상을 찍는데 학교 공사를 하네요 그래서 드릴 소리가 좀 나는데 이해해 주세요 자 가방나라 쇼핑몰 판매현황 모양 맞춰 줄게요 요정도 높이 조금 높다 맞춰 주고요 얘도 조금 맞춰 주고요 판매가 뒤에 가운데 뒤에 가운데 요정도 해주면은 이제 비슷한가요 그렇죠 비슷해졌죠 얘도 정확히 안 맞춰도 돼요 눈으로 봤을 때 아주 틀리지만 않으면 돼요 음 됐습니다 자 됐고요 자 임의의 셀에 결제란 작성하래요 결제란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요거 결제란 만들어 볼게요 근데 임의의 셀에 작성하래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원본 삭제해야 돼서 아무데나 만들어 놓고 삭제를 해야 됩니다 자 아무데나 만들려니까 여기 만들까 여기 만들까 아무데나 만들어도 돼요 근데 원본 삭제라는 말이 좀 걸려요 그래가지고 저같은 경우는요 아예 여기 밑에 새로운 시트에 만듭니다 자 여기다가 만들고 이걸 통째로 날려버릴 거예요 자 보시면요 하나씩 해 볼게요 결제담당팀장 본부장 만들어 볼게요 아무 데나 결제담당팀장 본부장 자 만들었어요 이제 얘랑 비슷하게 꾸며볼게요 위보단 아래가 넓어요 아래 여기 4인데 그쵸 요만큼 결제 2칸이 합쳐졌어요 합치는거 해봤죠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씨가 세로에요 자 여기 이거 세로 글씨는 여기 세로 쓰기 그쵸 자 너무 넓어요 좁혀줄게 이렇게 어 얘네 가운데 되어 있어요 응 가운데 가운데도자 가운데 자 얘네 선이 있네요 얘네 선 선 그리기 모든 테두리 다음에는 비슷한가요 음 정확하게 안해도 돼요 비슷하게 만들면 돼요 몇 번 해보시면 금방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요 이제 비슷하게 만들었으니까 자 작성했어요 그림으로 복사기능 이용하여 붙여넣기 하래요 붙이게 하는거 그래서 자 이거는요 얘네들 이제 만들었으니까 복사할거에요 오른쪽 클릭 복사 혹은 컨트롤 C 누르셔도 돼요 자 일작업이죠 일작업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 근처에 복사할거니까 여기 대충 여기다 붙여넣을건데 컨트롤 C 컨트롤 V 아시죠 컨트롤 V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그림으로 붙여넣어요 그림으로 자 보면 오른쪽 클릭을 해봐요 오른쪽 클릭하면은요 붙여넣기 옵션들이 되게 많습니다 밑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보면은요 모든 옵션이 다 나와요 그중에 우리는 끝에서 두번째 그림 있죠 이게 그림으로 붙여넣는 겁니다 이거 클릭 그림 클릭 하면 이렇게 얘가 아까는 여기에 보면 칸이었는데 그쵸 칸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림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림으로 복사했어요 자 이제 여기 비슷하게 맞춰주면 되겠죠 J 끝에 요런 식으로 맞춰주면 되구요 왼쪽 끝에는 H H 요만큼 정도 위아래는 대충 요거랑 비슷하게 됐네요 비슷한가요 네 비슷하면 됩니다 자 됐어요 다 됐어 그럼 넘어갈까요 이거 다 이거 했다 뭐 안했어 원본 삭제를 안했네요 이거 잊지 말고 삭제하셔야 돼요 안그러면 감점입니다 그래서 원본 삭제해 볼게요 원본은 아까 여기 있었죠 시트4 위로 만든거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 하면 삭제 있습니다 삭제해서 날려버리세요 그럼 지워졌죠 다시 일자하고 가보면은 이제 이거까지 다 완료한 겁니다 자 됐어요 다음 B4부터 J4 G14 I14는 주황으로 채우게 하세요 얘도 항상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봐도 보이죠 여기 주황 여기 주황 여기 주황 그쵸 이 세군데 항상 주황입니다 색깔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고쳐줄게요 자 선택해서요 여기 색깔 여기 있죠 색깔 눌러서 주황 여기 있네요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이건 주황 강조입니다 정확한 색깔 여기 있어요 주황 그쵸 클릭 여기도 주황 그리고 얘도 주황 이겠죠 여기 세개 바꾸는거 항상 똑같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했구요 자 다음 유효성검사 얘도 항상 똑같습니다 H14 셀 바로 여기에요 항상 똑같아서 안 봐도 알아 자 여기를 상품코드 B5부터 B12 딱 봐도 상품코드 여기 있어요 그렇죠 B5부터 B12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앞에 나와있는거 봐도 알아요 S95E 이거잖아 그렇죠 이거니까 요만큼이 범위가 될 거에요 얘를요 선택 표시되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하래요 유효성검사 해 볼게요 자 요 칸에서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요 칸에서 유효성검사 어딨냐면요 아유 진정 유효성검사 어딨냐면 여기 데이터 탭에요 데이터 예 어디있냐 데이터 도구에 있습니다 데이터 도구에 유효성검사 있죠 클릭 자 데이터 유효성검사 이 창 나오면요 항상 똑같아요 ITQ 엑셀에서는요 모든 값 말고 목록으로 할 겁니다 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선택 표시되도록 목록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자 목록 했으면요 원본은요 어디에요 아까 여기였죠 범위 요렇게 나오면요 여기 커서 깜빡깜빡 할 때 다른데 클릭하면 범위가 자동으로 잡힙니다 드래그 짠 자동으로 잡혀요 확인 그러면 여기 없던 화살표가 생겼습니다 그쵸 화살표 한번 클릭해 보면요 여기 고를 수 있어요 여러가지 고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나는요 여기 적혀있는대로 요거를 맞춰놓을게요 첫번째 있는 겁니다 항상 됐죠 그래서 여기는 입력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고르는 거에요 자 됐어요 유효성검사 완료 되게 시끄럽네 셀 서식이에요 G5 부터 G12 영역 G5 여기 있다 G5 부터 G12 여기네요 요만큼 요만큼 영역에 어떻게 하냐면 셀 서식 이용해서 숫자 뒤에 원 표시하래요 똑같습니다 범위만 달라지지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셀 서식 이용 자 얘 아까 어디있어 어디였어 G5 이만큼 범위 선택해주고요 오른쪽 클릭 여기 보면 셀 서식 있어요 서식 눌러보면요 여기서 숫자 뒤에 원 표시하래요 표시 형식을요 사용자 지정 새로운 걸 할 겁니다 그리고 항상 똑같아요 이겁니다 샵 쉼표 샵 요걸로 골라주시면 다 맞아요 요거에다가 뒤에 여기 클릭해서 원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에 보면은 예시가 나오죠 샵 뒤에 원 표시했어요 23만원 나오는거 됐죠 확인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해서 얘도 완료 자 마지막 D5 부터 D12 영역에 D5 여기 있다 D5 부터 D12 요만큼이네요 영역에 분류로 이름 정의하래요 이름 정의 쉽습니다 분류라는 걸로요 요만큼 범위 잡았으면은 왼쪽 위 여기 보시면은요 칸이 있어요 여기 클릭 클릭 여기에 분류 엔터 쳐주시면은요 이름 바뀐 겁니다 다른 셀 보시면은 이렇게 이름 다 있죠 근데 여기 아까 그 범위 그대로 잡아보면요 이렇게 이름 바뀌어요 분류 그쵸 이름 정의한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내용 다 했고요 마지막 다시 한번 확인해야지 예외적인 것 출력색창조 얘랑 비슷한가요 다 봅시다 자 보면은요 비슷한지 크기 넓이 높이 오타 없는지 그리고 X 선 다 그렸는지 색깔 맞는지 다 확인해서 틀린 게 없으면은 1작업의 표사식 작성은 끝난 겁니다 자 ITQXL 2021년 C형 가방나라 쇼핑몰 판매 현황에 대해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요 1작업의 값계산 함수라고 하죠 해볼게요 자 함수는요 주어진 함수 이용해서 각 구하고요 결합값 직접 입력하면 0점입니다 주어진 함수 다 나와있어요 이렇게 문제마다 다 나와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총 7문제에요 각 20점씩 140점입니다 그러니까 총 500점에 400점 이상이어야지 A등급인데 이거 다 틀리면 절대 A등급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연습해보시면은 맨날 나오던게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함수에서 반 이상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좋아요 함수 한번 해볼게요 1,2,3,4,5,6 여기 여기 1,2,3,4,5,6 1번부터 여기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첫번째 매출 순위고요 네 매출 순위 여기죠 자 판매량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세요 하고 랭크이큐라는 함수 나왔습니다 자 함수 하나씩 해볼게요 여기에 입력하는데 함수는 항상 등호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는 이것부터 시작해요 는 그리고 랭크이큐 아까 본거 영어를 하나씩 쳐 봐요 RAN 치다 보면 나와요 랭크이 여기 있네 그쵸 함수 친절하게 설명도 나옵니다 목록 순위에서 지정함수의 크기를 구합니다 순위를 구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읽어보셔도 되고요 더블클릭 따닥 해보시면 자동으로 함수 입력되고요 밑에 뭐 입력해야 되는지 나와요 사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이거 보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잘 모르겠으면 여기에 함수 와보세요 fx 클릭 그러면 친절하게도 함수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이대로 하시면 돼요 해서 어 랭크이큐 함수 판매량이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래요 판매량의 내림차순 판매량이 바로 옆에 있네 여기 있네요 자 랭크이큐는 3개에요 그래서 뭘 입력하냐면요 넘버는요 순위를 구하려는 수 어떤 거 구할 거예요 예산 몇 등인지 알고 싶어요 라는 겁니다 자 ref는요 짠 ref 이게 길어지니까 여기 안 보이는 건데 있는 거예요 ref는요 레퍼런스 참조할 범위 주소 그러니까 요만큼 중에 요 애들 중에 얘가 몇 등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order는요 위트 나와 있어요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0이 아닌가 비점하면 오름차순 이라는데 문제에 신절하기도 내림차순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림차순 할 거예요 내림차순은요 0이나 생략하래요 생략하지 뭐 안 써도 돼요 그래서 미리 보기 보면 5 나와요 그쵸 확인 짠 눌러보면 5위 얘네 중에 얘가 5등이에요 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함수 나와있는 대로 주어진 함수만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 여기 또 다 입력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엑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옆에 채우기 핸들 여기 보면은 이거 자꾸 이렇게 쭉 끌어 내리면 자동으로 다 채워지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일단 모양이 달라지잖아 두꺼운선 막 생기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다시 복사할 거예요 복사 Ctrl C 누르셔도 되고요 자 나머지 부분을 드래그 해서 여기에 오른쪽 클릭 이렇게 하면은 붙여넣기 있습니다 그렇죠 붙여넣기 중에 우리는 함수하고 있잖아 fx 여기 fx 수식으로 짠 하면은요 예쁜 그림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딱 봐도 이상하죠 얘도 5 얘도 5위래 같은 숫자가 아닌데 어떻게 5위가 돼 얘도 5이고 1위는 이렇게 많아 이게 말이 돼요 딱 봐도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요 얘 더블클릭 보시면은 이렇게 함수는 예쁘게 색깔로 보여요 엑셀은 범위에 대해서 칸을 이 셀을 다 색깔로 칠해줍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요 전체중에 요 파란색 요만큼 얘가 몇 등이냐 라고 했죠 맞아요 두 번째 꺼 봅시다 짜잔 어 이거 빨간색 요 범위 맞나요 범위가 아니죠 이 범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이상하네 다음 꺼 봅시다 얘는 어 얘도 다 한 칸씩 같이 내려갔어 엑셀은요 복사하면은요 얘가 쓴 이 주소들이 자동으로 같이 따라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 입력했을 때 여기 입력했을 때 아 내가 구하기 위한 수가 왼쪽에 있는 애구나 그리고 범위는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칸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것도 봤을 때 음 여기 입력했으니까 여기 왼쪽 거 순위 구할 건데 여기부터 여덟 칸 아래까지 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니잖아 우리 이 빨간색은 똑같이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바뀌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 그쵸 자동으로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는 거를 상대참조라고 하고요 안 바뀌고 싶어요 절대 고정시키고 싶어요 를 절대참조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절대참조하는 방식은요 방법은 일단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따라해도 돼요 지워버리고 자 이거 아까 입력하실 때 다시 한번 눌러서 해 볼게요 입력하실 때 얘는 계속 움직일 거예요 가만히 두면 돼 그럼 아까처럼 계속 움직이겠죠 REF 이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얘를 입력할 때 아까 범위 요만큼이었잖아 그쵸 입력했을 때 여기서 왼손으로 F4 한번 눌러보세요 F4 눌러보면 이렇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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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깁니다 달러 표시가 바로 얘는 고정이에요 움직이면 안 돼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H도 고정 O도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칸은 그대로 여기 고정시켜 놓으세요 H 고정 H12 까지 여기죠 여기까지 무조건 고정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 되시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O도는 아니었고 확인 눌러보면 바뀌는 거 없어요 아까처럼 복사해서 한번 붙여 놓을게요 여기 함수로 붙여 놓을게요 함수 짠 오 순위가 뭔가 정렬이 된 거 같아요 더블클릭해보면 음 되있죠 더블클릭해보면 오 빨간색 그대로 고정된 거 보이시나요 빨간색 고정 그쵸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랭크 EQ 함수는 항상 이거 참조 범위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참조 자 해서 1번은 끝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B고 2번 상품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남성 2이면 여성 3이면 키즈 상품코드에 지금 우리 여기 입력할 건데요 상품코드 여기 있네요 상품코드에 마지막 글자 얘는 2구요 얘 2 얘 1이구요 얘 3이네요 그쵸 1이면 남성 2이면 여성 3이면 키즈 표시하래요 choose 함수하고 right 함수를 쓰래요 함수 잘 모르겠으면 써봐요 choose h o o s e 인수농력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아 이게 고르는 거구나 그러니까 요거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구나 인거구요 choose 함수 말고 뭐 있었어 right 함수 등호 r i g 쓰다보면 나와요 얘는 뭐야 텍스트 문자열의 끝 지점부터 지정한 수만큼 문자를 반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글자에 right 오른쪽이잖아 오른쪽에서 뺀 끝에 얘 2죠 끝에서부터 몇 글자를 가져올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right 함수 먼저 보여줄게요 자 right 함수 텍스트는요 예를 들어 요거에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두번째 number character는요 몇 글자 보여줄까요 라는 겁니다 생략하면 1이에요 그래서 지금 1 쓴거랑 똑같은거에요 하나만 주세요 맨 끝에 2잖아 그쵸 만약 두개라면 2라면 어떻게 되겠어 5 2 그쵸 3이면 아마 5 5 2 나오겠죠 3 그쵸 요런식으로 끝에서부터 몇 글자가 좋을까요 인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필요한 숫자는 뭐에요 마지막 글자 하나에요 그러니까 1을 넣으시든 여기 생략하면 1이래요 생략하시고 생략하면 숫자 나오겠죠 그쵸 확인되죠 이렇게 나오는거 자 이해하셨어요 right 함수 요런식으로 쓴 겁니다 right 그리고 bo 요런식으로 이해되시죠 자 좋습니다 자 choose 함수로 그러면 choose 함수 어떻게 쓰는지 ch o choose 함수 보여드릴게요 얘는요 index number 인수 중에 4을 골라요 예를 들어 이걸 골라요 그리고요 얘가 1이 나올 때 2이 나올 때 3이 나올 때 값을 여기에 적어 주는 거에요 그럼 여기가 숫자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숫자가 지금 많잖아 글자 많잖아 그래서 지금 이런 에러가 뜨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떠야 돼 1 2 3 왜 여기 써있잖아요 1이면 남성 2면 여성 3이면 키즈 근데 우리 1, 2, 3 구하는 거 배웠어요 뭘로? right 함수로 함수 안에 함수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는요 함수 처음에 등호 썼죠 그러니까 등호는 한번만 쓰면 돼요 이게 함수란 뜻이에요 함수에요 라고 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영어만 쓰면 돼요 right 선생님 소문자에요 선생님 이거 대문자 소문자 안 가려요 상관없습니다 right 함수 괄호 열구 아까 뭐였지 요거였어요 po 그쵸 집어넣으니까 벌써 e 그쵸 자 다음 이거 괄호 닫아줘야지 안 닫아도 상관없지만 닫아줄게요 자 value1 1일 때 뭐냐고요 첫 번째 첫 번째 일때 뭐였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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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일때는요 여성 세 번째 일땐 키즈였어요 그쵸 네 번째 일땐 그런거 없었으니까 둘게요 남성 여성 키즈 맞죠 해서 bo가 오른쪽 한글자 뭐였어 2잖아 그래서 여기 2 나왔잖아 2면 뭐야 여긴 1일 때 남성 2일 때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여성 나온거에요 어렵지 않죠 확인 자 얘도 마찬가지 복사해서요 여기에 함수로 붙여놓을게요 함수 짠 해보니까 5 뭔가 다 바뀌었어 예를들어 얘 보면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성 나온거구요 얘는 3이잖아 그래서 여기 키즈 나온거구요 이해되시죠 요렇게 하는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되게 쉬운 함수입니다 자 됐어요 3번 갈게요 3번은요 여기입니다 여기 위드 찰리 상품에 판매가 인덱스와 매치함수 쓰래요 여기에 쓸 건데요 인덱스함수 매치함수 얘네들은요 둘이 항상 같이 나와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얘는 밑에 나올 브이룩이랑 비슷한 함수에요 근데 뭐라도 돼요 인덱스 매치함수 어떻게 쓰냐면요 얘네 세트로 씁니다 인덱스부터 볼게요 짠 인덱스 아이고 인덱스 표나 범위 내에서 값이나 참조형을 구합니다 무슨 얘기야 해보지 뭐 함수 해보면요 어? 두개 중에 뭐 해야되요 모르겠음 첫번째 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얘네들 중에 어레이 범위입니다 범위에 짠 로우 넘버 몇번째 있는걸 고를까요 예를 들어 1이 쓰면요 모던폭스 왜? 범위가 요만큼 이었잖아요 요만큼 중에 첫번째 있는게 뭐냐 있으면 뭐 될까 1 2 3 4장 2 쓰면 엘로스벤 나오겠죠 2 그쵸 3이면 제인 나오겠죠 왜? 범위가 모던폭스부터니까 1 2 3 요런식으로 그쵸 그래서 3 쓰면 요런식으로 나오고 4 쓰면 밖에 있는거 보이시죠 인덱스 함수는 이거구나 아 알겠어요 자 다음 매치 함수요 매치는요 ma 여기있다 매치 함수 여기있던데 배열에서 지정된 순서상의 지정된 값을 일치하는 상대방 뭐라는거야 도대체 모르겠으니까 그냥 한번 볼게요 자 함수 자 룩업 밸류 내가 찾고 싶은 값이 뭐에요?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긴 위드 찰리에 있잖아 그럼 해보죠 위드 찰리 이거 찾고싶어요 위드 찰리 찾고싶어 아니면 위드 찰리 위드 찰리 찾고싶어요 룩업 어레이 어디서 요 중에서 위드 찰리가 몇번째 있냐구요 네번째 있대 맞아요 1 2 3 4 있네 이해되시나요 매치 타입은요 되돌릴값 표시하는 숫자 1 0 또는 만약 쓰일인데 무조건 이거 0입니다 항상 잘 모르겠으면 그냥 0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면 값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0으로 맞춰주시고 요런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위드 찰리가 아니라 제인이다 제인 쓰면 어떻게 될까요? 뭐 나올까 여기 짠 3 왜 1 2 3 이죠 세번째 있잖아 이해되시죠 두개가 좀 뭔가 반대 같은데 이걸 섞어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입력을 이제 해볼게요 실제로 자 위드 찰리 상품의 판매가 우리가 알고 싶은건 판매가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 중에 위드 찰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얘의 판매가 얘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 함수를 먼저 쓸게요 인덱스 얘도 항상 쓰임이 같아가지고 몇 번 해보시면 금방 하십니다 자 인덱스에 첫번째 거였죠 확인 자 함수 이렇게 뜨면요 내가 뭘 알고 싶어 판매가가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거야 범위 여기에요 이 중에 몇번째에 있는 애를 찾고 싶으냐 이겁니다 자 로우 넘버는요 몇번째에 있는거 찾고 싶어? 위드 찰리를 찾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몇번째 1 2 3 4를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게 눈에 보이면 위드 찰리가 네번째 있으니까 하나도 요새 네번째니까 4 쓰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쓰면 안되잖아 왜? 이 자료가 8개 밖에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몇백개 있으면 이거 못찾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위드 찰리가 몇번째 있는지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매치함수를 여기 때 쓰는 거예요 매치함수로 숫자를 찾아줄 겁니다 그런데 매치함수 쓰려고 막 쓰다보니까 아 이거 어떻게 쓰더라 기억이 안나는데 어떡하죠? 그럴때는요 여기까지 입력해 놓고 확인 누르세요 에러 납니다 맞아요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입력하다 만 이 창이 떠요 그러면 여기서 매치함수 이 영어 사이에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함수를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매치함수에 대한 이 창이 다시 뜹니다 떴나요? 좋아요 이 창에서요 다시 한번 찾아줄 건데 지금 우리 뭐 찾을 거냐면 이 위드 찰리가 몇번째 있는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위드 찰리 위드 찰리 위드 찰리가 몇번째 있는지 이거 찾고 싶어요 어디서요? 요만큼 중에 몇번째 있는지 찾고 싶어요 매치 타입은 0이라고 했어요 정확한 값 됐나요? 그러면 다 뜨죠 1 2 3 4번째 있잖아 위드 찰리 확인 아 알았어요 확인 눌러보면 떴어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요 더블픽 한거에요 이 파란색 이 범위 중에 위드 찰리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이 범위 중에 뭐지? 라는 건데 그 위드 찰리가 어딨냐면 이 범위 중에 매치함수로 위드 찰리가 몇번째 있는지를 찾은 겁니다 몇번 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해서 됐죠 자 인덱스함수 이렇게 쓰는 거구요 한가지 더 추가로 팁을 드리면요 위에 보시면 위드 찰리 있죠 이거 다시 매치함수 아까 그 화면 볼게요 자 위드 찰리는 저희가 썼어요 그런데 이거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돼요 왜? 왜냐면 위드 찰리가 여기 있잖아 얘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C 여덟번째 C 8이 위드 찰리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직접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원칙은 위드 찰리 써준 게 맞구요 어떻게 써도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둘 중에 편하신 걸로 그래서 매치함수만 사용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얘도 완료 그래서 위드 찰리의 상품 판매가 인덱스 매치함수도 끝났습니다 자 4번이요 최저 판매량 min min 함수입니다 자 여기다 쓰는 거고요 최저 이런 거 나오면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최저 최대 이런 거 나오는 게 제일 감사한 겁니다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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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요? 끝! 탭 나왔잖아 제일 작은거 확인 누르면 끝나는 겁니다 짱 쉽죠? 최저, 최, 대, 최고 이런 게 제일 쉬운 거예요 해서 4번 벌써 끝 이런 것만 나오면 좋겠다 자 5번이요 숄더백 상품의 개수 5번은 요기에요 요자리 숄더백 상품의 개수 정의된 이름 분류를 이용하여 구한 결과 값에 개를 붙이세요 이런 게 꼭 한 문제씩 나옵니다 한 문제씩 꼭 나오는데 정의된 이름 사용하는 거 신경 안쓰셔도 돼요 그냥 무시하시고 진행하세요 자 구한 결과 값에 개를 붙이세요 숄더백 상품 개수를 먼저 구할게요 count if 함수를 쓰라고 하고요 end연승자 쓰라는데 하나씩 볼게요 일단 함수 count if 먼저 쓸게요 자 등호 count 쓰다보니까 나왔어요 여기 있네 그쵸 지정한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카운트 세는 거예요 몇 개인지 카운트 하는데 if 조건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더블클릭 해서 함수로 볼게요 자 숄더백 여기 있네 숄더백 요중에 숄더백이 몇 개에요 하나 그리고 여기 두 개 두 개 있는 거 딱 보이시죠 음 그러면 숄더백 상품 개수는 두 개잖아 너무 쉽죠 근데 함수로 해야 되니까 자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하려는 셀 범위에요 범위 range 범위입니다 얘네들 중에요 뭘 찾는 거야 숄더백 짠 짠 음 치면 2 나와요 이거 눈치채신 분 아시겠지만 이런 글자는요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숄더백이니까 인식 못했잖아 그쵸 근데 그냥 이렇게 쓰는 거 얘가 이해 못하는 글 숫자 뭐 10 이런 게 아니면요 자동으로 아 이거 글자인가 보다 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큰 따옴표로 붙여주는 거예요 원래대로 한다면 여러분이 직접 여기 큰 따옴표로 붙여주셔야 돼요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나오잖아 어쨌든 그냥 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저처럼 어 근데 이거 분류는 뭐예요 갑자기 이게 분명히 내가 이게 아니라 이 범위를 잡았는데 이렇게 잡았는데 갑자기 분류가 되어버렸어 이상하죠 일단 확인 눌러 봅시다 왜 얘가 분류가 되냐면요 여기 정의된 이름으로 하래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위에서 우리 마지막에 이거 했죠 이거 분류로 이름 정의 그쵸 d5부터 d12 d5부터 d12 여기 숄더백이 있는 이거 이거 이름을 바꿨잖아 이름 바꾸니까 내가 범위를 여기를 잡아주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입력했을 때 자동으로 범위 잡으니까 이름 아 얘 이름 분류였어 지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만약에 이거 이름 정의 안 했으면은 자동으로 얘도 감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정의된 이름 잘 넣었으면 상관없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였고요 이해되시죠 자 했어요 자 이용해서 구했고요 구한 결과 값에 개를 붙이래요 한 개 오 이거 개 붙이는 거 위에서 했어 여기서 셀서식 이용해서 숫자 뒤에 원 붙였잖아 아까 그쵸 이거 아닙니다 얘는 셀서식이고요 얘는 연산자 엔드 연산자로 쓰래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두 개 다른 거예요 자 엔드 연산자는 되게 쉬워요 나온 결과 값이 있죠 여기 뒤에다가 위에 보면은요 뒤에 클릭해 보면 여기 입력할 수 있어요 여기에 엔드 7 위에 있네요 엔드 그리고 개 쓰래요 이렇게 쓰면 되지 돼요? 안 됩니다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요 여기는 무조건 큰 따옴표가 붙여야 돼요 왜 텍스트잖아 숫자 아니고요 식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글자는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엔드 큰 따옴표로 개 써 주시면 됩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얘가 아까 전에 얘도 그렇고 얘네들도 그렇고 아까 제가 처음에 위에서 이거 얘기했잖아요 뭐야 정렬할 때 숫자 설계는 오른쪽 할 때 여기 안 보이는 것도 하셔야 돼요 라고 했잖아요 이거 그때 안 했으면은 자동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요렇게 가운데 정렬 되어 있을 거야 그럼 이거 감점입니다 개수잖아 음 개수 판매량 본 것처럼 얘 왠지 오른쪽 정렬 되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거 그때 체크 안 했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맞는 거 같아 감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잊지 말고 다 해 주시란 말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맞나보다 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원래대로 원래 아까 했던 대로 오른쪽 정렬에 쉼표 눌러서 바꿔 주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 함수 할게요 자 5번이요 숄더백 상품에서 해치 참 죄송 자 6번 판매량 단위 개 h14 셀에서 선택한 상품을 VLOOKUP 을 쓰래요 이것도 항상 똑같이 나오는 함수입니다 VLOOKUP 함수 바로 여기에요 여기에 넣는 건데요 얘는요 항상 똑같아 이걸로 봐야겠다 요 부분에 들어갈 함수는요 요 부분이 우리 아까 이거 했잖아요 선택하는 거 그쵸 위에서 이거 유저성 검사에서 이거 선택한 거 했잖아요 요게 고른 거에 따라서 상품 코드 요걸 골랐으면은요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 이걸 골랐다 여기 아이콘 적선 채고 이거 골랐다 그러면요 요기에 판매량에는 요 1018 요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두번째 골랐다 하면은 얘 골랐으니까 869가 여기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찾는 함수입니다 자 VLOOKUP 함수에요 함수 여기 있다 VLOOKUP 함수입니다 요거 사용해 볼게요 여기에 등호 VLOOKUP 자 어쩌고저쩌고 설명은 아까 했고요 WCLICK 자 다시 한번 함수 들어가 보면요 자 요러 요러한 함수가 설명이 나오는데요 lookup value 내가 찾고 싶은 값이 뭐예요 바로 요겁니다 계속 밖에는 이 값을 찾아보고 싶어요 table array 범위에요 어디서 찾고 싶어 요기요 요거 그쵸 왜냐면 요게 요게 있잖아 항상 똑같아요 VLOOKUP은요 무조건 요기에 나온 이 문자 요 글자가 나온 거기서부터 찾는 거예요 그 목록 요기죠 근데 뭘 알고 싶어 내가 알고 싶은 게 뭐였어 판매량이네 그쵸 여기 지금 안보여가지고 판매량을 알고 싶은 거야 판매량 어디 있어요 아이고 요기 있네 그쵸 그러니까 범위가 이것만이 아니라 요만큼부터 판매량까지 판매량 요기까지네요 범위 이렇게 되는 거 이해 되시나요 범위는요 이 데이터베이스 범위 이 VLOOKUP의 범위는요 시작하는 값 무조건 요기 나오는 이 시작하는 값이 시작이 돼야 되고요 내가 알고 싶은 값 판매량까지 범위를 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코드 요만큼 그리고 판매량까지 요만큼 그래서 이 범위가 같은 겁니다 이해 되시죠 범위만 잘 잡으시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세 번째 column index number 이게 뭐냐면요 몇 번째 내가 알고 싶은 값이 있냐 내가 알고 싶은 거 판매량의 값이죠 몇 번째 있어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범위 내에서 여기 첫 번째 줄이죠 첫 번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에 알고 싶은 게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7입니다 자 ARRENGE LOOKUP은요 밑에 설명 써 있어요 정확하게 일치한 거 찾으려면 false 비슷하게 일치한 거 찾으려면 true 또는 생략하라 하는데요 이거 뭐 0, 1 이렇게 입력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헷갈리니까 써 있는 대로 하세요 항상 정확하게 일치한 거 찾을 거예요 그래서 false 써 주면 돼요 이거 스킬 좀 틀리지 말고 FALSE 써 주시면 false 입력되면서 정확한 값 찾아줍니다 이거 안 쓰면은 생략하고 하면은 다른 값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무조건 같은 값 false 써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보면은요 1018 맞나요? 얘잖아 1018 맞네요 그럼 또 해봅시다 두 번째 거 짠 해보면 오 바뀌었어 두 번째 얘였잖아 얘는 뭐야 8969 나오죠 혹시 모르니까 세 번째 거 아니야 끝에 거 짠 얘 고르니까 나오죠 이해되시죠? 자 다 테스트 해봤으면은 마지막에는 여기 나와 있는 요걸로 맞춰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보면 얘도 끝 6번도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죠? 브이로그업은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하는 거 익숙해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 함수의 마지막 7번 조건부서식입니다 조건부서식은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홈탭에 스타일에 조건부서식 있죠 딱 보여요 조건부서식은 뭐냐면요 얘네들 중에 어떤 거 예를 들어 문제에서 보면 판매량이 1500이상 판매량 여기 있네요 얘네들이 1500이상인 걸 골라요 그래서 자동 찾는 거야 얘 1500이상인가 아니네 얘는 아니네 얘는 어 맞네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찾아서 찾았으면 어떻게 해 행전체에 예를 들어 이거 잖아 찾았잖아 그러면 요 전체에 뭘 하래 서식 적용하래 글꼴 파랑불개 그러니까 조건부서식 하면 얘네들이 굵게 파랑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또 얘는 아니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고 얘도 맞으니까 얘도 굵게 파랑 될 거고요 얘도 초등학교 이상이니까 굵게 파랑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검사해 맞는지 찾는 겁니다 자 해서 어디 범위 할 거냐면 행전체에 돼야 되니까 이 행전체에 이렇게 잡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근데 뭐 범위가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편하신 대로 자 잡았어요 요만큼 메뉴는 아닙니다 메뉴는 판단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메뉴는 빼고 하세요 메뉴 포함해서 하면 다 꼽입니다 자 메뉴 빼고요 안에 알짜배기 내용만 가지고 할게요 얘를 가지고 조건부서식 클릭 자 이중에 뭐냐면요 새로운 거울이 할 거예요 새로운 건데 새로운 거 뭐냐면 수식을 이용하래요 수식 어딨어요? 여기 있어요 수식 클릭 자 좋습니다 규칙을 한번 해 볼게요 여기 칸 클릭하시고요 아까 뭐였냐면요 판매량이 1500 이상 여기 써 있죠 판매량이 1500 이상 판매량 요기네 이만큼 판매량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조건부서식은요 한 셀 한 셀 한 칸 한 칸씩 하는 거야 그래서 범위로 잡는 거 아니고요 하나부터 잡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잡으면 자 봐봐 달러 달러 돼 있지 우리 아까 했었어 이거 뭐였어? 절대 참 줘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움직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달러부터 했기 때문에 고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얘 하나만 검사할 거야 안돼 안돼요 왜? 우린 이만큼의 전체를 다 판매량 전체를 검사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달러를 다 지워볼게요 달러를 지울 거예요 지우면 OHO부터 검사하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아닙니다 왜? 둘 다 고정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 얘 검사하고요 그 다음엔 얘 아래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옆에도 검사해요 나머지 것들도 검사할 거야 이 범위에 있는 모든 셀을 다 검사할 겁니다 그러면 다 꼬여요 1500 이상이었잖아 그럼 얘 1500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전체가 다 파란색이 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 H5, H6, H7, H8, H9, H10, 11, 12까지 검사를 할 겁니다 무슨 얘기야? H는 고정이에요 5, 6, 7, 8은 바뀝니다 그래서 H 앞에 달러는 남겨주셔야 돼요 달러 여기 써주셔야 돼요 H는 고정, 5는 바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만 검사가 될 겁니다 H5부터 H2까지만 검사가 될 거예요 이해 되시죠? 잘 모르겠으면 앞에 건 달러, 뒤에 건 고정 뒤에 건 고정 아니다 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식은 뭐냐면 1500 이상이래요 이상 크거나 같아요 1500, 1500 여기 쉼표 쓸까요? 안 쓸까요? 여기 쉼표 있는데 쉼표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씁니다 쉼표는요 사람이 눈으로 보기 쉬우라고 쓰는 거고요 얘네들은 컴퓨터라서 안 써도 다 이해합니다 쓰면 안 돼요 됐죠? 얘를 행 전체에 뭐래? 서식 적용 글꼴은 파랑, 그리고 굵게래요 자 서식 여기 있어요 서식 클릭 그러면은요 자 색깔 파랑 여기 있다 얘는 파랑 강조 5네요 이거 아니네 파랑 이건가요? 얘는 연한 파랑 얘는요 진한 파랑 얘죠 딱 봐도 파랑 클릭 그리고 굵게 여기 있네요 굵게 그래서 확인 됐나요? 그럼 확인 눌러보면은요 이렇게 바뀝니다 아까 골랐던 얘네들이죠 눈으로 봐도 딱 보이는 얘네들이 파란색으로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7번의 조건부서식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함수 몇 번 연습하셔야 돼요? 처음 하시면 좀 어려운데 연습하시면 자주 나오는 것들만 거의 나오기 때문에 연습하시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ITQXL 2021년 C형입니다 가방나라 쇼핑몰 판매 현황에 제2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필터믹 서식입니다 80점 이고요 굉장히 쉬우니까 모두 80점 다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1작업 했고요 1작업을 가지고 작업할 건데 제1작업에 B4부터 H12 영역이고요 얘는 항상 고정입니다 이 작업은요 무조건 1작업에 B4부터 H12 요만큼을 가지고 작업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2작업 시트 B2부터 부천을 해요 복사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 2작업 갈게요 2작업 어디서부터요? B2셀부터요 B2입니다 어떻게 붙여내래요? 그냥 모두 붙여내래요 별다른 얘기 없으면 오른쪽 클릭해서 첫번째 거 붙여내래요 어 선생님 여기 이상해요 샵샵샵 얘는 뭐해요 넓이가 좁아서 그래요 넓혀주면 돼요 이렇게 무식하게 넓힐 필요 없고요 비슷하게 넓혀야 되는데 어? 뭐 볼 게 없어 그럴 때는요 그냥 적당히 넓혀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잡고 아까 클릭했잖아요 이렇게 드래그 했잖아 이렇게 안하셔도 돼요 그냥 요 선에서 더블클릭 하면은 자동으로 넓이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복사했으면요 여기 전체 그냥 클릭해서 B나 C사이 혹은 C나 D사이 아무데나 사이에서 더블클릭 하면 전체가 다 넓이가 바뀝니다 이게 편해요 자 됐어요 여기까지 붙여넣기 한 후 작업하세요 알았어 자 1번 고급필터에요 자 출시일이 이거 이후이거나 판매량이 이거 이상인 자료에 상품고도 할인요 이거 이거에 데이터를 추출하세요 고급필터는요 뭐냐면 필터 걸러내는 거죠 근데 어떻게 걸러내냐면 조건들을 확인해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갈 거에요 자 조건은 뭐냐면 출시일이 이거 이후 이거나 판매량이 2천 이상인 요게 조건이에요 그 자료에 상품코드 할인율 판매가 판매량 얘네 데이터만 필요하대요 그래서 조건을 쓰고요 이 필요한 내용만 복사할 거에요 요 얘기에요 자 조건 쓸게요 조건은 B14 부터래요 B14 여기에 쓰는거네요 여기에 어떻게 쓰냐면요 출시일 부터 가네요 그리고 여기 출 출시일 써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쓰지 마세요 그냥 위에 있어 출시 이거 있잖아 복사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부천 드세요 첫번째 걸로 부천 드시면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돼요 이거 선생님 여기 서식이 이렇게 색깔이 있는데 괜찮아요 네 고급필터는요 내용만 봅니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오히려 복사하시는게 오타 날릴 없고요 정확합니다 자 출시일 2020년 11월 1일 이후래요 그래서 요 아래 쓰는 겁니다 조건은 이후 이후는 숫자가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라면은 내일내일모레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일내일모레 숫자가 작아질까 커지죠 그래서 크고요 해당일 포함이래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날짜는 뭐였어 2020년 11월 1일 2020 다시 11월 1일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어 선생님 여기 큰다올표 써요 아니에요 날짜는 숫자랑 날짜랑 다 얘네가 이해할 수 있는 거여서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큰다올표는 텍스트 글자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여기 칸이 좁네 넓혀줄게요 이렇게 그냥 간단히 넓혀주면 돼요 칸 크기는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아까처럼 샵샵해서 안 보이는 것만 아니면 돼요 자 좋습니다 다음 어 이거나 또 하나 있네 판매량이 2천 이상 판매량 여기 있다 복사해서 붙여놔요 이런 거 같은 경우 똑같이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판매량이 어떻게 2천 이상이래요 간단한 이상 크거나 같아요 2천 이렇게 쓰면 맞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쓰면 틀려요 왜냐면요 조건은 항상 그래요 조건 두 개 나와 A나 B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가운데 요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뭐뭐 이거나 A 이거나 B 라는 거는요 A B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맞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요령이 나옵니다 이거나 아니면은요 어 A E면서 B 라는 게 나와요 A 이거나 B A A 이면서 B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뭐 이거나 라는 건 or 영어로 뭐뭐 이면서는 뭐뭐 이면서는 이거나는 or 뭐뭐 이면서는 end입니다 or 는요 뭐뭐 이거나는 둘 중에 하나 맞아도 돼 근데 뭐뭐 이면서는 둘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엑셀은요 이렇게 같은 줄에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end일 때는 이렇게 같은 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이면서 뭐뭐 에요 라면 같은 줄이에요 근데 뭐뭐 이거나 뭐뭐 라면은 다른 줄을 써줘야 돼요 얘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써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뭐뭐 이거나 뭐뭐 이면서 이 두 개만 잘 구분하시면은 고급 필터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다른 줄에 있어야 된다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조건은 끝났어요 조건 끝났고요 이상의 자료에 상품코드 할인율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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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량의 데이터만 추출하세요 얘는 어디다가 복사 위치에다 하는 겁니다 B28에다가 B28 여기네요 여기다가 뭐 뭐냐 뭐냐 상품코드 할인율 상품코드 여기 있다 상품코드 복사해서 붙여 놓을게요 할인율 여기 있다 할인율 판매가 판매량 할인율 판매가 판매량 다 네요 복사해서 붙여 놓을게요 이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뜨죠 어렵지 않죠 B18 부터 쓴 거에요 자 그럼 이제 밑자국 끝났어요 요걸 가지고 고급필터 할게요 자 고급필터는요 요 범위에서 할 거에요 요 범위 내에서 고급필터 고급필터는요 여기 데이터 탭에요 정렬위 필터 고급 있어요 고급 클릭 하면은 자동으로 내가 이게 요만큼 잡아 놨기 때문에 목록 범위가 자동으로 잡힙니다 사실 요렇게 하지 않아도 요 안에만 있어도 목록 범위가 잡히기는 해요 그런 식으로 자동으로 잡혀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잡은 거고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목록 범위 잡았어요 혹시나 잘못 잡혀 있으면은 이거 그냥 지우고 하시면 돼요 지우고 다시 잡아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조건 범위는요 조건 여기 있잖아 요거 4개 요거죠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복사 위치는 클릭이 안돼요 왜냐면요 위에 다른 장소 복사를 눌러 주셔야 돼요 자 됐어요 복사 위치는요 요거 4개만 잡아 주시면 돼요 요만큼 잡은 거에요 요 4개 이렇게 잡아 놓으면 요기서부터 걸러서 요 밑으로 데이터가 쌓일 겁니다 됐나요 확인 짠 눌러보면 요렇게 자동으로 골라집니다 어렵지 않죠 만약에 작업하시다가 잘못해서 여기 내용이 안 나오거나 잘못 나오거나 알았다 하면은 이거를 수정하는게 더 오래 걸려요 그럴때는 그냥 과감하게 삭제하세요 다시 만드세요 그게 더 빠릅니다 자 고급필터 다 됐으면요 여기까지 지금 다 끝난 거네요 고급필터는 끝 자 다음 표 서식이래요 고급필터의 결과 셀을요 결과 셀 요거죠 여러분 이렇게 작업했으면 딱 요렇게 요 상황으로 되겠습니다 요기를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하래요 채우기 없음 어디냐면요 홈 탭에 채우기 이거 색깔 칠한게 채우기에요 채우기 없음 하래요 채우기 여기에 짠 채우기 없음 클릭 됐죠 채우기 없음 했어요 자 표 스타일 보통 2에 서식을 적용하래요 예 요 상태에서 요대로 위에 보면은요 음 스타일 있어요 스타일에 표 서식 있습니다 표 서식 클릭 여러가지 표가 있어요 보통 몇? 보통 2래요 표 스타일 표 서식에 보통 여기 보통 있죠 보통의 2 두 번째 이거겠네 표 스타일 보통 2 두 번째 클릭 그러면은 범위 이만큼 맞아요 확인 색깔이 예쁘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했구요 여기까지 입력했어요 머리그랭 줄무늬행을 적용하래요 이거 뭐야 요 상태 요대로 위를 보면은요 머리그랭 줄무늬행 나와요 체크되어 있나요 되어 있으면 완료 아무것도 안해도 돼 체크 안되어 있으면 체크하시면 되구요 그래서 얘도 자동으로 완료 그래서 제2작업 필터미 서식도 이렇게 간단하게 끝이 났습니다 어렵지 않죠 정말 쉬운거니까 80점 다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ITQXL 2021년 C형 가방나라 쇼핑몰 판매 현황에 대해서 하고 있구요 지금은 3작업 피버테이블 갑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학교가 공사중이어서 조금 시끄러워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피버테이블은요 바로 이렇게 보이는 이런 겁니다 직장에서는 많이 쓰기도 하고 하는데 실생활에 사용하면 되게 유용한데 ITQXL 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처음 하실 거예요 이번 기회에 좀 더 공부하셔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출력 형태 이렇게 있구요 범위가 따로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제1작업시트를 이용해서 3작업시트 출력 형태 같이 작업하래요 자 그러면 요거 보고 나와있지 않다 하더라도 똑같아요 우리 아까 2작업 한 것처럼 1작업에 요만큼 있죠 요거 그대로 사용해서 만들 거예요 자 요만큼 B4부터 H12 요 데이터를 가지고 위에 보시면 4B 있습니다 4B 클릭 하면은요 첫 번째 피버 테이블 있습니다 아 찾았나요? 클릭! 하면은 자동으로 제가 이렇게 잡았던 범위 그대로 잡힙니다 혹시나 안 잡혀있으면 지우고 다시 잡으시면 돼요 혹시나 이렇게 안 잡혀있었으면 다시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요 피버 테이블 어디다 넣을 거예요? 기존 위치에 넣을 겁니다 어느 기존 위치 깜빡깜빡하게 클릭 한번 해주시고 기존 위치 3작업에 어디서부터? 어디였어? B2부터 시작합니다 그쵸? B2부터 시작해요 B2목이요 클릭 확인 자 이제 피버 테이블을 만들 준비가 되었고요 오른쪽에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에 요 그림 보시면요 그림 보고 일단 기본 세팅을 할게요 요만큼 나와있는 요만큼을 가지고요 얘기를 할 거예요 얘를 4등분 할게요 요 손 따라서 요만큼 그리고 출실 위 요만큼 그래서 4등분을 할게요 요렇게 나눌게요 그걸 요기 4등분 된 요기에 그대로 넣어줄 겁니다 자 여기에 뭐 있나요? 없죠 아무것도 여기 비워놓을게요 필터는 자 열 부분에 뭐 있나 봤더니 분류가 있네요 분류 어딨어요 분류 여기있다 분류 잡고 드래그 지금 집어넣으면 돼요 어렵지 않죠? 다음 요 부분에는 출실이 있어요 그럼 출실 여기있다 출실 잡고 여기 드래그 됐죠? 자 요 부분은 좀 조심해야 돼요 두 개 있습니다 두 개가 세트에요 옆에 봐봐 세트죠? 자 그래서 두 개를 하나씩 넣어줄게요 첫 번째 상품명 상품명 어디있어요? 여기있다 상품명 잡고 그대로 값에 넣어주면요 자동으로 개수 상품명 됩니다 개수 상품명 떴죠? 두 번째 판매량 평균이네요 판매량 어딨냐 여기있다 잡고 그대로 순서 맞춰야 되니까 아래쪽으로 위쪽 아니에요 아래쪽에 클릭 그러면은 합계 판매량 합계 판매량 맞나요? 아니잖아 평균이잖아 그쵸 고쳐야지 옆에 화살표 눌러볼게요 화살표 눌러보면은요 갓필드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 들어가셔서요 얘가 평균이에요 그쵸 평균 판매량 이거 맞나요? 평균 판매량 아니네 뭐야 평균 판매량 단위 개 어디갔어 옆에 그래서 이름 다시 정확히 단 단위 땡땡 개 써준거까지 잊지 마세요 이름 정확히 써줘야 됩니다 확인을 눌러보면은요 요렇게 똑같이 바뀌어요 됐나요? 요렇게까지 맞춰졌으면 어? 똑같나? 아니네 얘 뭐야 분류잖아 근데 여긴 열네이브이네 분류 이런 바꿔줍니다 얘도요 출시일 여기 출시 여기 너무 손실이 없다 출시일 자 바꿨어요 맞나요? 분류 출시일 그쵸 어? 여기 노트북 가방이야 왜? 여기 크로스백인데 이따 바꿀게요 자 지금까지 한게 바로 1번까지 한겁니다 요거를 글씨로 보고 입력하면은 좀 더 어렵더라구요 그냥 그림보고 편해요 그래가지고 그림보고 한거에요 자 2번 갈게요 출시일을 그룹화하래요 출시일 여기죠 그쵸 이거 보고도 어? 여기 출시일 아니네 구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출시일을 그룹화하래요 출시일이니까 여기 아무데서나 오른쪽 클릭하면은 그룹 있어요 그룹 클릭하면은 여러가지 나옵니다 이 내용 중에 얘처럼 그룹화 할거에요 얘 어떻게 있어 연도만 돼있지 연도 어딨어요 지금 여기 연분기월 다 있잖아 다 없애버려 그냥 연만 있으면 돼요 연만 색깔 칠해 있는거 확인하면은 예쁘게 바뀌어요 이거랑 똑같이 맞나요? 자 출시 그룹화 했구요 분류를 정렬하래요 분류 보면은요 분류 옆에 요 화살표 보면 화살표가 두개 있어요 여기는 하나 있잖아 분류 항상 똑같아요 위치가 요 분류에 화살표를 눌러보면은요 내림 오름차순 내림차순 있습니다 항상 내림차순으로 클릭해 주시면 맞아집니다 크로스백 숄더백 노트북 가방 순서대로 크로스백 숄더백 노트북 가방 되어있습니다 그쵸? 그럼 끝난거에요 원래 어떻게 됐냐면 원래는 원래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되어있었거든요 노트북 가방부터 이게 순서가 반대에요 그래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봐도 되는데 그냥 항상 똑같이 내림차순으로 선택하면 맞게 됩니다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고민하지 마세요 자 이거랑 맞는지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크로스백 숄더백 노트북 가방 되어있는거 확인했어요 좋습니다 다음 이것도 끝난거고 3번이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함 및 가운데 맞춤 적용 빈셀은 별별별 얘는요 3번은 항상 아무데서나 오른쪽 클릭 아무데서나 요 표 안에서 아무데서나 오른쪽 클릭하면은요 옵션이 있어요 옵션 들어갑니다 옵션 들어가면요 여러가지 있는데 요중에 첫번째 거 바로 이거에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함 및 가운데 맞춤 적용 요거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함 및 가운데 맞춤을 적용하래요 클릭 됐나요 두번째 빈셀은 별별별 빈셀은 여기 있다 빈셀 표시는요 여기에 별별별 눌러주면 돼요 됐나요 이것도 다 된거구요 이거 4번도 옵션 창에서 하는거여서 그대로 이어갈게요 행행총합계는 지우래요 행행총합계는 여기 두번째 탭에 행행총합계 여기 있죠 표시되어 있네 클릭 해제 나머지는 출력 상태 맞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확인 클릭 대충 비슷해졌어요 이거랑 나머지 사항 뭐가 틀린지 봅시다 얘랑 얘랑 비교를 할게요 보면은요 분류 출시되어 있고 연도되어 있고 총학되어 있고 가장 확실하게 틀린건 바로 이겁니다 별별별 보면은요 상품명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그쵸 근데 얘는 왼쪽도 있네 왼쪽으로 올려 있구요 여기 막 소수 숫자 나와있는 것들 여기 쉼표 나와있구요 그쵸 여기 쉼표도 없어 이거 뭐냐면요 우리 맨 처음에 보면은 정렬한거 있죠 정렬은 숫자 회계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하셨던 그거랑 똑같은거에요 그래서 이것도 정렬을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정렬하는거 보니까 연도에 있는거는요 그냥 그대로 왼쪽 정렬 돼있네 안걸려도 되겠네 얘만 고쳐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값이 있는 부분 그래서 얘들만 고쳐줄건데요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얘는요 전체 가운데 맞춤 전체 가운데 맞춤 먼저 아까도 그랬죠 가운데 맞춤 했어요 그리고나서 오른쪽 정렬 골라서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이 상태에서 쉼표 클릭하면은요 알아서 숫자들은 다 오른쪽 정렬되고 수수점도 없어졌어요 쉼표 시키구요 고민하지 마세요 값 범위 잡은 다음에 가운데 정렬 그리고나서 쉼표 눌러주면 끝납니다 그러면 정렬 끝 됐죠 어렵지 않죠 혹시나 이거 처음에 단위 개 이거 안쓴 사람들은요 여기에 아마 단위 개 없을거야 그러면 더블 클릭하세요 이름 고칠 수 있습니다 갓필드 설정 다시 떠요 여기서 고쳐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해서 나머지는 틀린게 또 없는지 확인해 보시구요 혹시나 넓이가 이렇게 좁아서 안 나온다 하면은 전체 잡고 더블 클릭하는 거 아까 알려드렸죠 범위 작아주시는 넓이 맞춰주시는 거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랑 크게 다르지 않다면 큰 단점 없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요정도 하시면은 3작업도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자 ITQ 엑셀 2021년 시형 가방나라 쇼핑몰 판매현황에 제4작업 그래프 차트라고 하죠 100점짜리 가는 거구요 이 그래프도 천천히 신중하게 하시면은 100점 다 맞출 수 있으니까 꼭 100점 맞으시길 바랄게요 자 4작업은요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조건따라 수출액 형태가 작업하라고 하는데 얘도 그림 먼저 봐요 밑에 그림 먼저 보면은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바로 여기입니다 요만큼을 먼저 보시구요 범위를 잡아서 그래프를 일단 기본으로 만들어 볼게요 기초작업 먼저 합니다 얘도 똑같이 1작업 요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이거 다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판매량과 판매가 판매량 여기 있다 판매량 그리고 판매가 제가 이거 알아보기 쉽게 여기다가 색깔 좀 칠해 볼게요 여러분은 칠하지 마세요 자 판매가 판매량 얘네 둘 할 거구요 어떤 거에요 엘루스벤 제인 위드찰리 엘루스벤 여기 있구요 제인 위드찰리 그리고 스누피 루딘 샤 뭐 어쩌고 스누피 루딘 샤코슈 얘네들이네요 상품명도 들어가 있고 얘네들에 대해서 요만큼인가 요만큼도 필요하고 요만큼 자료도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네 요렇게 지금 노란색 칠한 요 부분들이 필요한 자료에요 이해되시죠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요렇게 딱 색깔 칠한 요만큼만 가지고 요 차트를 만든 겁니다 처음에 차트 보시면 요 밑에 요걸 보시고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 칠할 거 없이 그 시험지에다가 네모 칸 이렇게 연필로 칠하시면 되겠죠 요걸 가지고 할 건데요 요 자료를 가지고 만들거라서 얘네들을 이렇게 선택해 줘야 돼요 아까 우리 복사하고 한 것처럼 근데 이걸 선택하려니까 얘가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선택해 자 떨어진 자료들 선택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자료 그리고 엑셀은요 항상 옆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얘 선택하고요 아래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얘 선택하고 오른쪽 그리고 얘 3번 얘가 4번 얘가 5번 얘가 6번으로 선택을 할 거에요 전부 다 자 첫 번째 얘를 클릭을 먼저 해서 여기 범위 잡았죠 잡은 다음에 왼손으로 컨트롤 눌러 주고요 그리고 나서 잡기 시작하면 됩니다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잡다가 아이고 실수로 이렇게 잡았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돼 이거 어떻게 해야돼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잡으시면 돼요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다시 컨트롤 누른 채로 잡고 3번 잡고 4번 잡고 5번 잡고 6번까지 잡으면 범위가 다 잡혔어요 그쵸 이렇게 범위 잡고 하신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범위 다 잡으셨으면요 이제는 그래프 차트 만들 거예요 어디 있냐면요 여기서 삽입 탭에 있습니다 삽입 여기에 클릭 차트 보니까 여기 있다 차트 있네요 차트에 첫번째 거 여기 있어요 막대 클릭해서 첫번째 첫번째 이거 묶은 세로막대형 항상 똑같습니다 묶은 세로막대형 클릭 다음에는 차트가 나왔어요 짠 하고 자 요게 바로 우리 1번과 2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만들었고요 1작업시트의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해서 얘도 끝 3번부터 이제 보면서 갈게요 자 위치는요 새 시트 이동하고요 4작업으로 이름 바꾸세요 자 요거 그대로 위에 보시면은요 이동 있습니다 차트 이동 클릭 새 시트로 할 거예요 뭐라고요 제4작업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안 만든 거예요 여기서 만들거라 됐나요 확인을 눌러 끄면은요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대빵만하게 만들어져요 4작업 자 그럼 이것도 만들었네요 자 넘어가기 전에 쭉 밑에 보면은요 시트명 순서가 차례대로 1 2 3 4 순서대로 작업을 하래요 자 그래서 지금 바꿔 줄게요 이거 자꾸 드래그 쭉 해서 끝까지 맨 마지막 짠 하면 1 2 3 4 순서대로 됐죠 위에도 지금 다 한 거예요 잊지 말고 하셔야 돼요 자 4번이요 차트 디자인 도구에서요 레이아웃 3 스타일 1 선택하래요 자 얘 보면은 위에 보면은요 레이아웃 있습니다 레이아웃 1 2 3 이겠죠 3 여기 차트 스타일 있어요 얘도 1 2 3 4 입니다 1번 클릭 하면은요 얘도 된 거고요 출력 상태 맞게 작업하세요 나머지는 보이는 대로 하라는데 보이는 대로 하기엔 너무 많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 맞추는 거는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작업할게요 그래서 얘 또 끝났다고 치고요 5번 영역 서식입니다 해서 차트와 그림 영역 영역 다른 거에 이런 내용들을 바꿀 건데요 어디가 어느 영역인지 모르겠어요 할 때는요 마우스를 올리고 가만히 차트 영역 여기 보니까 차트 제목 가운데 보니까 그림 영역 이런데 보니까 계열 나오죠 다 마우스 올리면 나옵니다 그래서 차트부터 먼저 차트에 대한 영역 서식을 바꿀게요 차트 보니까 이 바깥쪽이네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 보면은 여기 차트 영역 서식 나옵니다 클릭하면은 이렇게 창이 떠요 버전마다 이렇게 창이 뜨는 게 있고 팝업으로 뜨는 게 있는데 둘 다 똑같아요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혹은 이거 여기서 더블클릭 하셔도 돼요 따닥 해도 나옵니다 편하신대로 하세요 차트 영역 서식 나왔으면요 글꼴 굴림 11이래요 음 글꼴 바꾸지 뭐 텍스트 옵션에서 바꿔도 되는데 우리 쉽게 그냥 위에 홈탭에 있는 거 알잖아요 여기 이걸 바꿔요 그냥 굴림 센터 익숙한 걸로 하지 뭐 크기는요 11이래요 여기 크기 11 됐죠 자 그리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조금 뭐가 달라 뭐가 다르냐면요 차트는 주의해야 될 게 이 색깔이 선도 그렇고 글씨도 그렇고 다 색깔이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다 까마색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씨도 색깔 여기 색깔 있죠 색깔 바꿔줄게요 검은색으로 바꿔줄게요 하면 잘 안 보이지만 살짝 진해졌어요 색깔 진해졌어요 검은색 바꿔줬고요 그러면 지금 글꼴까지 끝난 거예요 채우기 효과 질감 분홍박엽지 래요 채우기 효과는요 여기 채우기 있죠 바로 보이죠 채우기 채우기 클릭 채우기 밑에 보면요 그림 및 그림 도는 질감 있죠 질감 어? 하니까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질감 옆에 보면은요 여기 질감에 여기 있어요 눌러보니까 여러가지 있네 분홍색 하나도 없네요 짠 마우스 올려보니까 분홍박엽지 보이죠 클릭 분홍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 셔트 영역도 끝났고요 밑에 그림 채우기 흰색 배경이 그림은 어디야 마우스 올려봤더니 가운데 부분이 아마 그러겠죠 여기 가운데 하란색이잖아 그쵸 아마 여기가 아닐까 마우스를 올려보니까 그림영역 나오죠 그림입니다 요 부분을 단색 채우기 할 거예요 무슨 색으로요 파란색 아니고요 하얀 흰색 배경 1 짠 클릭하면 하얀색 됐죠 됐나요 하얀색 좋습니다 하나씩 다 맞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얘도 끝 제목 서식이요 제목은요 제목은요 요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요 부분 제목은요 차트 제목 글꼴 굴림 붉게 20포인트 하나씩 합시다 차트 제목 먼저 글씨 노트북 가방 및 크로스백의 판매현황 글씨 바꿔줄게요 요거 내용 뭐 뭐라고 노트북 가방 및 노트북 가방 및 노트북 가방 및 크로스백의 판매현황 아우 손 시려 됐죠 노트북 가방 및 크로스백의 판매현황 맞나요 자 차트 제목 글꼴 굴림 굵게 20 요거 아까 이렇게 입력했으면은 당연히 엔터치면 안 돼요 엔터치는거 아닙니다 조절 아니구요 썼으면은 ESC 한번 살짝 한번만 클릭해주면 요렇게 어 위치가 바뀌었어요 상관없어요 ESC 눌렀으면은 제가 알아서 위치 찾은거에요 자 글꼴 굴림 굵게 20 글꼴 여기 있죠 굴림 굴림 그대로네 굵게 여기 바로 밑에 있어요 굵게 그리고 크기 20이래요 20 됐죠 그리고 굵게 20 됐구요 자 채우기는요 흰색 배경 1이래요 채우기 위에 그대로 있죠 여기 요거 채우기 있죠 채우기 눌러서 흰색 배경 1 이거죠 흰색 배경 1 했구요 자 테두리를 그리래요 여기 보니까 아 테두리가 있네 무슨색으로 까만색으로 테두리가 있네요 테두리 그릴게요 테두리 그리려고 봤더니 어 테두리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요 그렇죠 이거 아니고 테두리 어디 있냐면요 아이고 여기에 채우기 밑에 테두리 있어요 테두리 클릭하면은요 밑에 실선 나오죠 실선 클릭 선 색깔은요 까만색이요 짠 하면은 까만색으로 테두리가 생깁니다 됐죠 자 해서 테두리까지 그렸어요 여기까지 끝 자 7번 서식입니다 벌써 반 끝났네 자 서식이요 판매가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으로 변경하래요 이거 항상 똑같습니다 자 계열 차트 종류 변경하는 거는요 아무거나 막대 아무 막대나 오른쪽 클릭 그러면은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 항상 똑같은 창이 떠요 자 이중에 뭐였냐면 판매가 계열을요 바꾸래요 판매가 이거 파란색이네 이거를 계열 바꾸는 거 항상 똑같습니다 화살표 눌러서요 꺾은선형 중에 이거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 얘도 항상 똑같아요 이거에요 클릭 그리고 바꾼 게 항상 보조축입니다 그래서 바꾸고 옆에 보조축 클릭 그래서 확인 눌러 보면요 이제 뭔가 이거랑 비슷해지고 있어요 그쵸 보조축 지정까지 했어요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아요 자 계열은요 추력 참조가래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에요 표식 세모 크기 10 아 이거 누가 봐도 이거네 그쵸 요거 바꾸는 거야 점 클릭 한번 해보면 전체가 다 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면은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채우기 선 클릭 여기에 표식이 있어요 표식 클릭 거기에 표식 옵션 중에 기본제공 에서 세모를 찾으면 됩니다 복잡하지만 몇 번 해보면 금방 찾아요 크기는 12여서 10 엔터 딱 화살표로 바뀌었죠 화살표로 바뀌었습니다 그쵸 좋아요 화살표까지도 했고요 그리고 레이블 값을 표시하래요 레이블 값은요 값 표시된 거 이거 2519 근데 이게 세모에 붙은건지 이 주황색에 붙은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요 여기 마우스 살짝 올려보면 이게 이 주황색이 2519 세모는요 21만 보이죠 아 이 주황색에 붙은거구나 그럼 주황색 클릭해서 오른쪽 클릭하면은요 레이블 있어요 레이블 추가 짠 눌러봤더니 어이구 다 붙네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요 이 주황색을 클릭해 왔더니 다 잡히죠 다시 한번 주황색을 클릭하면은 얘 하나만 잡힙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 그리고 레이블 추가 눌러주면은 얘 하나만 이렇게 뜹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아요 2519에서 레이블 값 표시도 완료 자 눈금선 턴스타일 파손이래요 눈금선 바로 요겁니다 요거 얘기하는거 파손 얘도 항상 똑같아요 자 해서 눈금선 얘도 살짝 요 선 있는데 클릭을 해보면요 요렇게 선만 잡힙니다 점점 점점 선 잡혀요 잡은 선 그대로 오른쪽에 보면은요 이 효과말구요 채우기 선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선 아래 보면은 대시 종류 있어요 대시 종류 있죠 대시 종류에 짠 보면은 하나 둘 셋 네번째 거 파손 짠 하면은요 이렇게 파손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파손 파손 눌렀어요 네번째 거 자 그리고 나서 끝내려고 했더니 뭐가 달라 뭐가 달라 색이 다릅니다 선색 뭘로요 검정색 이렇게 확실하게 잘 보이게 돼요 됐죠 선색도 바꿨구요 그래서 파손 끝났고 자 축은요 출력성태선 좋아해요 축은 뭐냐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요거 하고요 요거 하고요 요 밑에도 축이에요 그래서 축 이 세 가지 다 봐줄 건데요 자 보면은요 3천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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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부터 시작했네요 0부터 시작했어요 0이에요 얘는 딱히 다를 거 없구요 오른쪽에 보니까 얘 28만 28만 어 25만이잖아 다르네 여기 시작은 0원 0원 맞구요 그러면 얘는 다르니까 고쳐도 되겠네 한번 클릭하니까 오른쪽에 짠 뜹니다 바로 여기 추가 옵션에 바로 나와요 최소 최대 나옵니다 최소는 0 맞구요 최대는요 28만 이었어 25만 말구요 28만 이런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 또 뭐가 다른가 봤더니 얘 23 18 어 21이잖아 다르네 7만씩 올라갔네요 보이시죠 7만씩 올라간거 그래서 단위가 5만이 아니라 7만인가 보다 짠 단위가 단위도 바뀌었어요 됐나요 그게 어렵지 않죠 자 했으면은 축은 다 끝난걸까요 아닙니다 축 자세히 보면은요 요기 요기 또 밑에도 요기 뭐가 있어요 선이 있어요 선 없잖아 그쵸 선 그려줄게요 주축부터 아이고 주축부터 시작해서 선 그려줄게요 그리기는 여기 채우기 밑에 선이 있어요 여기에 밑에 보면은요 선이 있습니다 선 실선으로 할거구요 무슨색 까만색이요 하면은 여기만 선이 딱 생긴거 보이시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축 선 밑에 있어요 실선 까만색 됐죠 밑에 것도 스누프 있는데 클릭해보면 여기도 짠 채우기에 밑에 선 실선 무슨색 까만색이요 하면은 선도 세개 다 그려줬습니다 자 선 다 그려줬죠 그러면 축도 끝난겁니다 자 다음 법례요 법례는요 바로 요기 얘기하는거에요 요거에요 요거 자 법례는요 법례명을 변경하래요 법례명 왜 봤더니 얜 두줄 얘는 한줄이요 그러니까 한줄로 바꿔야겠지 자 법례는요 조심해야 될게 클릭하고요 오른쪽에서 바꾸는게 아니에요 얘는 오른쪽에 없어요 얘는 좀 특이합니다 알아두세요 오른쪽 클릭해서요 데이터 변경 하면은 요렇게 이상한 창이 떠요 그 중에 우린 뭐 바꿀거냐면 판매량이 두줄 한줄이었잖아 판매량 요거에요 얘를요 편집할거에요 편집 클릭 그러면은 계열 이름이 있어요 이름을 직접 단내량 7단위 개 라고 아이고 이 개가 아니고 개 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계열 이름 됐나요 확인 하면 여기 바뀌었구요 밑에도 사실 바뀌었습니다 확인 됐으면 다시 한번 확인 눌러보면은요 이름 바꿨습니다 요거랑 똑같이 바꿨어요 자 이름 변경했구요 출력형태 참 좋아하세요 출력형태 뭐 다른거 있나 다른거 따로 없습니다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끝났어요 자 9번 도형이요 도형은요 누가 봐도 이겁니다 도형 그쵸 인기상품사에는 요거에요 모서리가 둥근 사격형 설명선 우리 해봤어요 어디있어 삽입에 그림 여기 있죠 일러스트레이션에 그림이 있어요 그림 클릭 다음에는 여러가지 아이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도형이잖아 우리 도형 미안해 도형이야 도형에 쭉 보면은요 뭐가 있었어 뭐였다고 이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도형에 설명선 어디있냐 밑에 밑에 설명선 여기있다 설명선에 짠 이건가 사각형 이건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거네 클릭 어 어디였지 정확하게 맞추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만드세요 만드시고 고치면 돼요 자 삽입했어요 그리고 출력선택 같이 내용 입력하세요 내용 뭐야 인기상품 자 오른쪽 클릭해서요 텍스트 인기상품 자 쓰면 되죠 엔터치면 돼 안돼 안돼요 한줄이야 한줄 한줄 했으면 다 됐으면 ESC 한번 클릭 자 전체를 바꿔 볼게요 일단 얘 위치 가로도 가운데 세로도 가운데 그래서 홈 탭에 있어요 아까랑 똑같아 가운데 얘도 가운데 아까랑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 됐어요 글씨 크기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다 다른거 같은데 이거 뭐지 글씨 크기 뭐 이런거 폰트 이런거는요 여기 나와있는 처음에 뭐라고 했어 글꼴은요 굴림 11포인트 그래서 얘도 똑같이 글꼴 굴림 11포인트 이대로 맞춰주시면 돼요 자 글씨 색깔 뭐였어 글씨색 뭐야 까만색이잖아 지금 하얀색이네 바꿔줄게요 까만색으로요 까만색 바꿨어요 도형 색깔은 뭐야 이거 하얀색이야 뭐야 투명색이야 자 도형 색깔 보니까 체육이 없으면 어떻게 되게 이렇게 돼요 선 보여요 선 보이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거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이거 흰색 배경일 짠 이러면 이렇게 되죠 이해되시죠 자 선색은요 오 잘생기 보니까 선 무슨색이야 파란색이야 안 건드려도 됩니다 이거 있는 그대로 자 이제 위치 맞춰줄게요 이거 가운데 쯤에 가운데 쯤에 이 정도인가요 이 정도 오 비슷해 비슷해 그쵸 정확히 똑같지 않아도 돼요 비슷하게만 만들면 감정 없습니다 자 돼서 얘도 도형도 완료 했네요 자 나머지 사항은 수력에 맞게 이제 눈으로 보면서 뭐가 틀린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거의 비슷하게 다 됐을 겁니다 크게 다른게 눈에 보이죠 뭐가 보여 바로 이 두께입니다 이 두께가 다르죠 얘 축 눌러 보면은 옆에 계열 겹치기 간격 너비 보입니다 계열 옵션에 있어요 계열 옵션에 옵션에 계열 지정 기본축 계열 겹치기 간격 너비인데 계열 겹치기를 0으로 바꿔줄게요 됐나요 그리고 간격 너비를요 이거 말고 75 정도로 바꿔주시면 아마 두께가 비슷할 겁니다 이거는 정확히 나와있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께 보시고 저같은 경우 이렇게 바꿔요 엘루스벤 글 글자 있죠 긴 글자에 얼마나 비었는가 그래서 이 엘루스벤 글자에 요만큼 긴 거 비슷하네 해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75, 80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비슷하게 대부분 75 하면 맞더라구요 자 해서 나머지도 틀린 거 없나 눈으로 확인하셔서요 틀린 거 없으면 4작업도 다 완료된 겁니다 그래프는 놓치는 거 없이 하나씩만 침착하게 하시면 되구요 자세히 몰라도 오른쪽에 이런 데 다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100점 맞기 어렵지 않습니다 해서 이렇게 하면 4작업도 끝 해서 ITQ 엑셀 2021년 C형 문제 풀어봤구요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 A등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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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3 4 5 5 5 5 5 6 7